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 긴다 고향 몰았다였으네 그럼 디즈니스 이끄요 자 일단 유카가 택시민 된다 해가지고 택시 타고 거긴 하는데 얼마나 알지? 살벌하지? 저 그렇게 좋은 추억이 없어서 긴 자 이번엔 과연 어떨지 우리 로아니를 위해 유카를 위해 자 오늘 가보실까요? 아따대 자긴데스 시스 아따 제주도 죽는 거 아니니까 여기가 죽는 느낌인데 그럼 그냥 애기하는 생각 뭐고? 아 엑 으악 하아아 우윽 으윽 박 윽 우윽 우윽 페이콜 호연 어떻게 오지? 다시 탐정 헐 진짜 탐정 왜이러워? 지금 아니 나 지금 그런 짓 안하지? 나 이 나이에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냐 여기 봐 그치 알지? 아 내가 지금 인양에 이런 거 하겠어? 왜 그렇게 오지 말자 오지 말자 했는데 내가 진짜... 야야야 스커트는 왜 봐? 여기서 귤 논장 할 때도 쓰는 건데? 근데 뭐 그 옆에 있는 아저씨도 되게 마음에 드는 거 같아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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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? 응 우와, 기억날네 ㅋㅋㅋㅋ 오리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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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가 구워야 돼? 왜 내가 구워야 돼? 왜 내가 구워야 돼? 공간에 힘을 맡기고 그리고 공간에 힘을 맡기고 도착해줍니다 또 한 번의 작동으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공간에 힘을 맡기면 공간에 힘을 맡기고 너무 좀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공간에 힘을 맡기고 공간에 힘을 맡기고 barn 네 네 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인테리 아, 네, 안 열리 아, 네 다 맞네 다 맞네 ㅋㅋ 아찔 아찔? 아찔? 아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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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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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этой 아찔? aryn 근데 와 보니까 역시 우리랑 잘 안 봤지? 유카가 지금 갈까 이제? 뭐, 괜찮을까? 이게 평일인데도 이거는 사람이 수고한 로아니가 있어서 이렇게 뭐 타는 거는 절대 못할 것 같고 아무리 빠른 걸 타도 30분에서 한 시간 반 추러스도 지금 물어보니까 한 40분 정도 기다렸나 하더라고 아, 그러면 여기는 좀 이상해 그러니까 무사히 그냥 Nothing 그냥 보통일까봐 그럼 갈게요 네 그럼 오우기릿 우리 주로 우리 주로 우리 주로 우리 주로 그럼, 가봅시다 우리 주로 우리 주로 진짜 야외 이 주로 이게 창피하는 거 그런 상황이 좀 더 그지 귀요리 네 감사합니다 여태 이라고 안녕 나なんか見ててくれてるって思いかけてる 뭐지? 깜짝이야 제가 이제 좋아하는 토이스토리 매장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집에 가자 성원아 가자 우리 짜신붙다 1,2,1 2,2,1 3 너는 즐거워? 응 즐거워? 응 너는 엄마 좋아해? 응 응 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 오 야 리온 간 느낌인데 먼저 비행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